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다솟기는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릴 텐데요. 자세한 날씨와 환절기 건강관리 방법까지 전세현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오늘도 일교차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했고요. 강원 산간은 한 자릿수로 내려가 다소 추웠습니다.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를 텐데요. 오늘 최고 기온 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낮에 전국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 광주 23도, 대구가 24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도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일부 경북 내륙은 15도 정도 차이가 크게 날 텐데요. 가벼운 겉옷으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하고 또 19호 태풍 바리자트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다 속히는 가운데 서쪽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벼락이 칠 수도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는데요. 비가 얼마나 오는 건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차츰 서울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 최고 30mm, 그 밖의 서쪽 지방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지나겠고요. 영서와 경남, 서부 등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 3시쯤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 태풍 바리자트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오후쯤 삿보로 남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인데요. 한반도와는 멀리 떨어져 북상 중이라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요즘에 워낙 일교체가 크다 보니까 감기 기운 슬슬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환절기 건강관리법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가장 고민이실 텐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감기나 비염, 편도선염, 또 심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 건강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기적으로 따뜻한 물이나 비타민C가 함유된 음료를 섭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교차가 크거나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나 호흡기 점막이 마르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 수분으로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모과차는 칼슘과 미네랄, 철분 성분이 풍부해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어서 기온 변화에 대처해주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가지고 다닌 것도 방법이고요. 또 스카프나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에 찬 공기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찬바람이 노출될 수 있는 새벽 운동이나 등산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역력 챙겨주고 얇은 겉옷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주셨고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말하고 또 다음 주 날씨도 좋을지 소개해주시죠. 당분간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뚜렷한 비 예보도 없는데요. 날씨 전망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0도 선입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 낮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날이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산행 가실 때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일교차 특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세형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세형 기상캐스터